농협시범시군조합 농산품 생산과 달로개척의 장리력을 발휘해서 오늘의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쌀, 보리 등 주식 생산만으로 여기던 과거의 농촌이 이제는 합리적인 영농 방법으로 특수작물 재배와 잠업단지를 조성해서 발전 길로해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길은 정부의 시책이나 구호사업보다는 농민 스스로의 근면에 있다는 자각이 앞서야겠고 머리를 쓸 줄 아는 농민이 되고 기술을 손에 익히는 농민이 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